자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곽동영 강사입니다. 여러분, 재수를 결심하신 우리 사관학교 경찰대학 목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오늘 짧고 굵게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재수를 결심을 했으면요. 지금 12월부터 2월 사이 기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찍 공부를 시작하면 지친다. 아니야. 일찍 시작하든 늦게 시작하든 결국엔 지쳐.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일찍 시작해야 여유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올해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막 수학이 5등급이거나 영어가 4등급이거나 올해 시험 보면 또 떨어져요. 또 떨어진다. 아 선생님 그래도 재수 공부 열심히 하면 아니 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말에 보는 시험을 불과 5, 6개월밖에 만약에 시간이 안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신다고 하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수학을 올리면 얼마나 올리고 영어를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어요. 그런데 내가 되게 답답한 게 지금 뭐 학원이 개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수능 시험 마무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쳤어요. 또 떨어져. 그러다가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래서 작년에 뭔가가 부족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면요. 올해는 그 요인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안전한 합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1, 2월 달부터 대부분의 재수생들이 공부를 시작을 해요. 거의. 그러면 여러분들보다 성적 좋은 놈들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하십니까. 예. 식상하죠. 그 거북이가 토끼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생각해봐. 너는 토끼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올해 떨어졌으면 나도 재수생 출신이니까 좀 신랄하게 합시다. 나도 재수했어. 그러니까 재수를 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은요. 거북이에요. 빨리 뛰는 토끼들을 앞질 앞...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어떻게 따라잡아야 될까요. 여러분. 얘가 쉬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지금 따라잡아야 돼요. 경주가 금방 끝나. 2월 달부터 시작하면 얼마 안 되는데 12월부터 시작하면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딱 3개월만 최약점 과목에 완전 올인을 해버려요. 골고루 공부 안 해도 돼. 골고루 공부하는 거는 2월 달 이후부터 해. 그리고 12월, 1월, 2월에는 약점 과목을 7, 80% 이상 잡고 잘하는 과목은 조금씩 간만 유지해. 이해 가요? 내 강의 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약점을 이번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든지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이 없으면 올해 또 떨어져요. 근데 나는 되게 좀 답답한 게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수업 같은 경우도 어저께 앱으로 이제 대기번호를 받기 시작을 했어. 근데 다 재학생들이야. 올해는 왜 재학생들이 연락을 안 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어차피 뭐 재학생들로 꽉 찼으니까 선생님 그게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답답해. 내가 재수할 때는 떨어지자마자 거의 바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1차 시험을 떨어졌을 때가 7월 말, 8월 우리 때는 8월에 시험을 봤구나. 1차 시험을. 경찰대 1차 시험을 8월 중순에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9월부터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수학을 25문제 중에 9개 풀고 16문제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형평 없었겠죠. 그래서 그 9월 달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미친 듯이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이듬해에는 경찰대학 1차 시험 수학 문제를 25개를 제한시간 안에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고 검토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붙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들이랑 수능 끝났으니까 술도 한 잔 먹고 어울려서 꽥꽥 대고 다니고 놀면 재밌어요? 아직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진정한 축배는 내년에 합격한 뒤에 그때 든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기 여러분들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두순해져 있으면 안 돼요. 아직은 고통스러워야 돼요. Stay hungry. Stay alive. 아직은 배고픈 상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것이 너무 일찍 시작하면 지칠까봐 못하겠다니 이게 말이에요. 개똥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챙기고 가셔야 돼. 선생님도 이제 경사관 캐스트 시작해서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상씩은 앞으로는 캐스트로 매주 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감 주고 독려하는 얘기들 이렇게 해나갈 거니까 선생님 전설의 시작이나 극한의 단련 강의를 보시는 수강생 분들은 아마 강의 브라우저 옆에 제 신규 캐스트가 뜨면 아마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강의 보다가 중간중간에 용기 날 만한 얘기들 이제 매주 영상으로 찾아뵐 거니까 일주일에 한 편 이상씩은 뵐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힘내주시고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Q&A 게시판에 글을 남겨서 요즘엔 거의 매일매일 털고 있습니다. 내가 전날 모임이 있어가지고 집에 늦게 들어와서 뭐 확인을 못했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요즘엔 이제 근무일 선생님은 월, 화, 목, 금, 토가 이렇게 근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무일 중에는 무조건 당일날 한 번씩 털 거니까요. 여러분들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세요. 우리 재수생들은. 아니면 역전을 할 기회가 없어요. 남들이 놀고 있다니 얼마나 황홀해요. 안 그래요? 찬스잖아. 인생 살면서 이러한 진짜 꿀잼 찬스가 어딨겠어요. 얼마나 황홀해. 남들 다 놀고 있으면 나는 조금만 뛰어도 다 따라잡아 버릴 수 있잖아. 내 앞에 아무리 100m 선수 세계에서 제일 잘 뛰는 놈들이 앞에 뛰고 있다고 해도 걔네들이 제자리에 딱 쭈그리고 앉아있는 순간 내 실력으로도 따라잡히는 거야. 진짜 이런 황홀한 진짜 어떻게 보면 시기가 어딨어. 지금 12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3개월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선생님이 진심으로 바랍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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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